안녕하세요. 판례용보 5분정립 판변TV의 박환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2월 15일자 판례용보 민사 임대차와 정세권 계약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12월 30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8-268538 판결입니다. 판례용보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용보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전세권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사건입니다. 원건은 임대인이고요. 피고인은 전세권에 대한 근저당권자가 됐고요. 상고를 했는데 근저당권자가 이긴 사건이죠. 전세권이라는 것은 사용 수익을 위해서 설정한 물건입니다. 이 물건에 대해서 다시 근저당이 들어간 사건입니다. 전세권이 원래 있었는데 전세권이 결국은 사용 수익 권한도 있고 담보 권한도 있죠. 이 권한을 이제 전세권에서 근저당을 새로 선정한 사람, 이 사람에 대한 피고로 이거 무효니까 말소해달라고 했더니 피고 원심에 졌다가 파기환송돼서 이긴 사건입니다. 내용을 보시죠. 이 원고는 2015년 5월에, 14년 5월에 상가를 A에게 임대해 줍니다. 그래서 보증금은 1억 원이었고 월차이면 50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A한테 임대차도 해주면서 동시에 전세권 등기도 해주죠. 이런 경우 꽤 많습니다. 임대차도 해주고 그다음에 전세권이니까 별도로 해주죠. 그래서 A라는 사람은 2014년 11월에 전세권 등기를 마칩니다. 이 전세권 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전세권을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줍니다. 그러니까 전세권은 이미 A의 권리이기 때문에 자기가 임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수 있습니다. 설정해줬어요. 그런데 원고가 2015년 9월 18일 날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세탈을 해지합니다. 해지를 하고 A는 불행히도 2015년 12월에 파산 선고가 됩니다. 파산한 거예요. 차임 연체도 모르고 상가를 망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 피고가, 피고, 근저당권자죠. 이 사람이 2016년 2월에 1억 원의 채권 압류 및 추진병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파산이 됐지만, 파산이 됐지만, 이 채권이 있죠. 이 채권이 지금 파산이 된 상태에서 됐기 때문에 A의 권리에 상당하겠죠. 그렇지만 이 A가 있는 담보권, 담보권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근저당권은 유지가 되고, 이 근저당권에 기해서 지금 채권 압류 및 추진병력을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물건을 근저당권을 받았기 때문에 물건자로서 지금 원고에게 청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문제를 이뤘습니다. 전세권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 목적일 경우에,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할 목적일 경우에, 전세권 설정 계약이 과연 통정 허위표에서 무효인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세권을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담보 목적으로 한 경우, 그러니까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는데, 임대차 보증금 반환 담보 목적일 경우에 통정 허위표시로 무효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전세권이 주로 채권 담보 목적이다라고 하더라도, 장차 목적물 사용비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면 전세권은 효력이 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처음 체결한 것은 원고와 A라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전세권이 채권 담보 목적은 맞아요. 그런데 장차 임대차가 해지돼도 전세권으로서 사용수익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다만 임대차 보증금, 보증금 중에 연체 차임의 공제 등 임대차와 양집할 수 없는 관계, 즉 연체 차임이 쫙 차감되면 보증금이 1억에서 줄어들죠. 7천만원, 5천만원 이렇게 줄어들 거예요. 이 줄어드는 금액 범위 내에서를 초과하는 범위는 전세권 등기가 무효다. 그래서 남은 보증금 범위에선 전세권이 유효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남은 금액에 한해서만 전세권이 유효하고 초과하는 분은 전세권이 있다 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이게 대법원 판단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상가와 임대차에 있어서는 전세권 등기를 추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현실을 법리 해석에 반영한 사람입니다. 즉 원심은 전세권이 담보목적으로 이루었기 때문에 무효라고 해서 저버렸는데 대법원은 그게 아니라 임대차 보증금 공제하고 남은 금액 하에서는 전세권 등기의 효력이 있다. 라고 해가지고 전세권 효력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보증금,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물건 등기를 허용한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세권 등기, 임대차 계약하고 나서 전세권 등기 자유롭게 하고 그렇게 되면 전세권에 의해서 남은 보증금의 한도 내에서는 보호가 된다. 그래서 이 사건은 전세권 등기와 임대차 보증금 관계를 정리한 판례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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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